안녕하세요 오빠 아까 dmc 들었는데 제가 언제 오빠 또 어깨를 이렇게 쳤어요 난 삐지되는 쇼! 오빠 슈퍼하면 안돼요 아니 슈퍼하면 오랜만인데 오빠 그래도 되게 답답해 주시네요 콘서트에서는 역시 가자 언니 가자! 깜짝 놀랐어요 좋은 말만 들려가지고 죄송해요 사람 같다 사람 같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블랙핑크 분들께 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블랙핑크 분들께 우리가 10월쯤에 전화를 했대요 민호한테 민호가 전화 번호가 바뀌었는데 아 그 민호 핸드폰 아닌가요? 네 그러니까 송민호 씨 말이죠 네 송민호 씨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화 번호가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 번호 송민호 군호 아니에요? 민호 씨 어머님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나를 정리를 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?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거? 그래도 빅뱅이 승리인데 아니 승리잖아 아니 저 승 아니 얘네들은 왜 번호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아니 사람 무한하게 참 아 예림을 또 꺼져 강수인으로 핸드폰이 꺼져있네 민호 군한테도 지금 승리 번호가 있어요? 있죠 있죠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전화 절대 우리 승리 형을 뭐라고 저장돼있습니까? 승리 형 승리 형 이렇게 예고 없이 전화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리얼 방할텐데 어우 세가 막 좋다 서로 번호 모르는 거 아니야? 승리 형 워낙 더 승리 형 워낙 또 바쁘셔 가지고